안녕하세요. 사비아카데미.com 사이트에서 자제분의 숙제, 성적, 그리고 수업, 녹화 한 것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계의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자제분의 이름입니다. 이 학병님, 주웅이라는 학병님의 경우에는 자제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산티아고, 또 하나는 스페틀라나입니다. 산티아고를 눌러보면요. 여기가 산티아고가 수강하고 있는 수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틀라나를 누르면 스페틀라나가 하고 있는 수업이 나옵니다. 다시 산티아고로 돌아가서요. 산티아고가 전에 했던 수업 중에 여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과거의 수업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Previous Courses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그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MC100에서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수업을 한 날짜이고요. 그 날짜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그날 있던 수업의 녹화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 수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산티아고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참여를 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나온 것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의 성적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가서 Grades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티아고가 가공인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제분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여기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